도서주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. 견안잠로 심수경 16세기구요. 도서주 원문입니다. 번역문 설날 아침에 도서주를 마시는 것이 옛 풍습이다. 젊은이가 먼저 마시고 노인이 뒤에 마시는데 지금 풍속은 또 설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사람을 만나면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사람이 대답하면 나의 허술한 것을 사가라 하는데 이것은 자기의 병을 파는 것으로 재앙을 면하고자 하는 것이다. 내 일찍이 우리나라 사람의 설날 아침에 대한 절구를 좋아하였는데 이르기를 사람들이 나보다 먼저 도서주 마시는 이 만원이 이제는 재퇴할 줄 알겠으니 큰 포부를 져 버렸다. 일마다 병을 파나 병은 끝나지 않으니 그대로 옛 나를 가지고 지금의 내가 될 뿐이네 라고 하는 것이다. 내가 80세 되던 설날 아침에 장난삼아 이 시에 차원하여 일기를 약한 몸 병이 많아 도서주 빨리 묶인다. 80살 강령은 생각조차 못했는데 어찌 병 팔려고 먼저 술 마실까 시장에서의 강한 상대에게나 대항해 볼까 라고 지어서 서경우 동송지에게 보냈다. 이렇게 견한참넉의 도서주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.